오늘 먹을 것은 유부초밥이랑 그 다음에 새우볼 그 다음에 아귀찜이요 순살 아귀찜 맛있게 먹을게요 고춤혹, 고추냄 다 마요 아귀찜이 그릇고 싶어서 고춧가루 매콤한 고구마 바삭바삭 바삭 바삭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 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당근이 오면 소시지맛이 부끄러워져서 고기맛에 고기맛에 국기 우와 고춧가루 여기 아국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육수 호박 고기 고기 새깨 마시 cutie 존맛 가슴 사자기 파슴 핫도그 소进 콩나무쮸 고춧가루 고춧가루 저는 마지막으로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아이스크림과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식감은 양념이 소주로 먹으면 좋겠어요 고소하고 생크림을 먹으면 좋겠어요 소주도 먹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소하고 고소하고 있어요 바삭바삭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중간에 아삭한 맛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밥 먹기 엄청 이놈따로 먹으면 좋겠어요 크기봐요 크기 귀엽다 치즈가 더 맛있게 먹어요 아삭아삭하고 이게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갈비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았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쪼꼬리 니빼 무슨 맛이야 쪼꼬리 허락 쪼꼬리 흡수만 부드럽고 Side Sushi 치즈 치즈 오! 엄청 크다 탱탱 Tr 1959념장 검은색은 빼앗습니다 바삭바삭바삭 와아아 feedback 꾸덕꾸덕 magnesium 바삭바삭 바삭바삭 이렇게 해서 소짜에요 소짜 아 배불러 이거는 내일 먹을게요 대박 전자레인지 돌리성공 되니까 와 근데 이거 유부 안에 밥이 가득 물기유 가득 고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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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플리 고기유 distinction 술 제ég임 고기유 다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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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먹으면... 오...